아니 이걸 보고 황소개구리를 먹겠다고? 저는 절대 못먹습니다 맛있는 동물 월드컵 16강 어떤 동물이 가장 맛있을지 살펴보죠 자 전복 대 사슴 아 전복은 자주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슴은 저는 한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사슴, 노루, 고라니 이거 세가지 구별할 줄도 몰라요 사알못인데 고라니를 저희랑 같은 아파트 사는 할아버지가 버스에 치인 고라니를 가져가서 잡아먹었다는 소린 들어봤는데 실제로 고라니를 먹는다던가 사슴을 사슴 요리를 파는 식당 같은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반면 전복은 저희 동네 앞에 있는 조개찜집에서도 전복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하죠 연천에서도 먹을 수 있는 음식 전복은 제가 인터넷 짤을 봤거든요 눈이 있는 짤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게 저런 식으로 눈알이 들어있고요 신선한 건 왼쪽처럼 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 보고 징그러워서 조개가 먹고 싶은 생각이 싹 가시더라고요 어찌됐건 사슴 대 전복 사실 뭐 저는 조개류보다 고기류를 더 좋아합니다 사슴 먹어본 적은 없지만 역시 고기한테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전복은 징그러워서 사슴은 귀여우니까 귀여운 사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잉어 대 홍합 홍합은 또 조개류가 나왔네요 홍합은 저희 집에 5kg 사다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손질할 때 보니까 눈이 없더라고요 홍합 눈이 있나 좀 찾아봐야겠네요 홍합은 눈이 안 나오는데 그냥 홍합은 눈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알고 싶지 않은 진실 알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잉어 잉어를 먹나요? 잉어 굉장히 비싼 거 아닌가요? 아 잉어 요리가 많이 있대요 중국에서 자주 먹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판다고 합니다 어우 잉어는 전 다 비싼 건 줄 알았는데 비싼 잉어가 따로 있고 식용으로 저렴한 잉어가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의정부에 해궁회수상 가서 튀김 생선 튀김을 먹은 적 있는데 큰 거를 그게 잉어였나 보네요 어 잉어? 잉어는 그냥 생선 맛 아닌가요? 홍합 대 잉어 저는 잉어로 가겠습니다 저는 살이 좋아요 토끼 대 고등어 아 고등어 솔직히 적폐죠 고등어처럼 이제 흔히 먹을 수 있는 게 역시 가장 맛있지 않나 토끼고기는 게임에서 많이 나오죠 아 토끼도 요리가 있네요 토끼고기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토끼코리아라는 고기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끼 우리나라 전통 음식도 있다고 해요 토끼찜이 있대요 아 근데 토끼찜이 뭐야 아 어차피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도 고등어죠 고등어죠 고등어는 어렸을 때부터 세뇌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등부른 생선 고등어 먹으면 머리가 좋아지고 눈알도 머리가 좋아지고 몸에 좋고 어찌됐건 좋고 고등어로 갑니다 해파리 대 물소 해파리는 중국요리에 있죠 실제로 이제 중국요리집에서 많이 팔지 않나요? 냉채 같은 걸로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좀 호불호 많이 갈리긴 하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구요 그리고 물소 물소는 그냥 소도 있는데 왜 물소 잠시만요 아 여기 물소에 대한게 나옵니다 고기가 고무처럼 질기고 맛이 거친 데다가 술럭이나 사슴고기를 먹는 듯한 느낌이라 고한다 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뭐 우유로 이제 치즈를 만들면은 더 맛있고 깔끔하다고 합니다 써있기로는 나무위키님이 또 알려주시네요 그렇다고 하는데 아 근데 질긴 물소고기면은 사실 뭐 이제 예전에 저 소고기를 라면에 넣고 먹었는데 육즙이 다 빠져나와서 완전 고무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 물소가 약간 그런 느낌인가 봐요 그런 맛 없죠 솔직히 해파리는 맛있어요 솔직히 저는 메뉴에 따라 다르다고 보거든요 물소를 맛있게 요리하는 요리를 제가 먹어보면 맛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 어디서 먹어보겠습니까 물소가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죠 연천에는 물소집이 없습니다 식용해파리 해파리는 저희 집 앞에 있는 중국요리집에서도 팝니다 해파리 냉채 해파리 냉채가 맞나 어찌됐건 쉽게 먹을 수도 있고 저는 꽤 좋아합니다 겨자에서 톡 쏘는 약간 그런 맛 해파리로 갑니다 물소를 해파리가 이기네 아 쭈꾸미 대 참치 아 제가 좋아하는거 나왔네요 참치는 근데 굉장히 비싸죠 참치회 같은거 먹으면은 전 제 인생에서 참치회를 딱 세번 먹어봤습니다 두번은 저희 아버지가 사주셨고 한번은 이제 학생때 합숙할때 같은 체육관에 다니시던 이제 부유하신 분이 사주셔서 먹었는데 어 완전 맛있긴 하더라구요 되게 맛있더라구요 뭔가 입에서 삭 녹는 느낌인데 약간 뭔가 생선살 먹는 느낌은 아니더라구요 되게 약간 이제 맛있고 그런데 특이한 식감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 참치캔만 먹었습니다 참치캔 아주 맛있죠 아주 맨날 쌓아놓고 먹어요 참치캔은 쭈꾸미 쭈꾸미는 되게 파는데 많죠 칼국수집 같은데 가면은 쭈꾸미나 막창 이런거 팔고 이러잖아요 아 이거는 좀 고민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자주 먹는거기 때문에 참치는 캔으로도 자주 먹고 박빙인데 아 근데 참치님을 모셔놓고 이 거대한 참치님을 모셔놓고 감히 캔으로 비교할 순 없죠 이거를 통째로 가져가서 회쳐먹는다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고 쭈꾸미도 이것도 이제 뭐 삶아 먹거나 양념해서 먹겠죠 아 그러면은 참치에는 오히려 좀 에 뭔가 되게 신기하고 맛있는데 아니 맛있다기보다는 뭔가 좀 되게 신기한 맛인데 맛있는지 좀 모르겠어 입맛이 좀 싸구려인가 봅니다 제가 참치에는 맛있다고 명성이 자자한데 저 제 입맛엔 좀 안 맞더라구요 그러면 쭈꾸미는 누구라도 좋아하는 제가 매운거를 잘 안먹는데 못먹는데 쭈꾸미는 그렇게 맛있더라구요 쭈꾸미로 가겠습니다 마린의 연인 쭈꾸미 아니겠습니까 역시 이제 문어류 오징어류 같은거를 우리나라 사람은 더 좋아한다는거 흫흫흫흫 오리 대 연어 아 오리 대 연어 오리 대 연어 둘 다 쉽게 먹을 수 있는거죠 어 연어는 제가 생선 쌀 중에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오리는 어 오리고기 막 마트 같은 데서도 많이 팔죠 전 오리고기를 예전에 한 뷔페에서 오리고기가 있는거에요 근데 그 뷔페는 이제 구이 뷔페거든요 흫흫흫흫 오리고기를 가져와서 구워 먹는건데 저는 모르고 오리고기를 그냥 먹었는데 그 이후부터 너무 찝찝하더라구요 오리고기는 뭔가 바짝 익히던 그냥 안 굽던 식감이 비슷해서 뭔가 아 내가 구워서 먹는데도 아 이거 내가 제대로 구운건가 싶기도 하고 뭐 일단 그런 느낌이 있고 연어는 보통 이제 연어 회로 먹지 않나 연어를 먹는 요리가 있나 연어 캔은 제가 먹어봤거든요 캔만 먹어본거 같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고보니까 연어 맛집이 티비에다운 맛집이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얼마전에 전국 전통시장에 가보니까 레스토랑으로 바뀌었더라구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결혼식장에 연어 횟집을 했었는데 거기도 이제 문 닫았고 연어가 요즘 잘 안나가나보죠 횟집에선 연어를 잘 취급 안하잖아요 그쵸 광어 이런거 팔죠 연어는 연어 전문집가서 먹는데 오리도 오리도 오리 오리 전문집에서 먹죠 그쵸 오리 근데 요즘 오리는 백숙집에서도 막 하더라구요 백숙 오리백숙 이런거 아 근데 너무 종류가 다르니까 뭐가 더 맛있냐 하면 너무 취향으로 간다 저는 닭요리보다 생선요리를 더 좋아합니다 특히 연어처럼 가시를 안 발라먹어도 되는 연어 회로 먹으면은 철주니까 발라먹을 필요 없죠 연어로 가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아 맥이 대 황소개구리 아니 황소개구리를 먹어요? 아니 황소개 아니 근데 이 맥이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 맥이 요리 좀 찾아봐야겠다 맥이 요리 맥이 요리는 맥이 찜이랑 맥이 매운탕이랑 아 맥이는 저도 많이 먹어본거 같네요 황소개구리 요리가 있단 말야 먹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황소개구리여도 아 황소개구리 요리는 그 손질을 해서 양념을 묻힌 다음에 구워 먹는게 맞네요 찾아보니까 아 근데 저는 개구리는 그 예전에 일본 영상 아시나요 야 이렇게 이거 보이시나요 아니 이걸 보고 황소개구리를 먹겠다고? 저는 절대 못먹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부터 개구리는 이제 먹을 수 없는 생물이 됐어요 tribundi 와 이거는 매기승 짤이 살렸다 저거 개구리 우리 추천하려고 찍은 영상일텐데 어떻게 저렇게 끔찍하게 나왔냐 살무사대 멸치 살무사는 맛있는 동물이 아니라 강한 동물 월드컵 이런데 위험한 동물 월드컵 이런데 나가야 되는거 아닌가요 살무사를 먹어요 보고 같은건가 잠깐만요 멸치는 마린의 연인이죠 아 일단 살무사 살무사는 뭘로 먹지 살무사 요리 살무사 요리는 검색해도 안나오네요 살무사로부터 살아남는 법만 나와요 살무사는 솔직히 팔아도 무서워서 못먹을거 같습니다 진짜 비싼 고급요리찜가서 먹으면 몰라도 어느 막 동네 식당에서 어 살무사를 팔어? 하고 갔는데 독걸려 죽으면 어떡해요 믿음이 좀 필요한 요리고 멸치는 솔직히 언제 먹어도 맛있죠 몸에도 좋은 칼슘 이제 요즘도 그런진 몰라도 멸치를 먹으면 뼈가 튼튼해진다고 광고도 많이 나왔었죠 어렸을때는 멸치로 가겠습니다 멸치 좋아합니다 아 팔강 멸치 대 고등어 굉장히 닮았는데 사이즈가 다르죠 아 이건 좀 고민되는데 사실 멸치는 식당에 가면 백반집이라던가 그냥 찌개집 가도 반찬으로 나오잖아요 기본으로 고등어는 이제 생선구이를 시키면 나오죠 백반에서도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메인 대 서브 같은 느낌이지만 멸치는 그렇다고 해서 서브로 칠 만큼 그런 요리가 아니죠 진정한 이제 한국인의 요리다 멸치 볶음은 맛있다 고등어 구이는 이제 메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든든 근데 사실 가정으로 넘어오면은 멸치가 더 많이 먹게 되죠 멸치에 밥만 비벼 먹어도 든든합니다 근데 고등어 대 멸치 멸치는 뭔가 맛있긴 한데 멸치랑 밥 먹으면 뭔가 뭔가 더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라서 고등어로 가겠습니다 든든함을 위해서 아 사슴 대 잉어 아 근데 고기가 별로 안 나왔네 소 돼지 물소 내렸죠 제가 돼지가 안 나왔네 아 여기 나오네요 나무이키님이 또 알려주십니다 한국의 경우 뿌리 약재로 쓰이기도 하고 녹용을 잘라내면 피가 나온다 어 기생충에 위험이 있다 가죽과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고기 맛이 어떤지는 아 여기 나오네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어 옛부터 건강과 정력의 효과로 쓰이고 있다 라고 합니다 건강과 정력의 효과 정력 나와버리면 근데 잉어도 제가 알기로 정력이 어느정도 도움이 되거든요 순수하게 이제 맛으로 싸워야 되네 그러면 저는 근데 역시 고기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물고기가 많이 나왔어요 제 생각에는 제가 재수없게 물고기가 많이 걸린 것 같은데 일단은 고기를 올립니다 연어 대 주꾸미 아 참치랑 붙었었죠 주꾸미가 아 진짜 물고기 많이 나왔다 주꾸미 물고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물에 사는 녀석인데 아 연어 대 주꾸미 고급품 연어가 낫지 않을까요 연어로 가겠습니다 매기 대 식용해파리 아 진짜 물고기 월드컵이잖아 매기는 제가 매기 튀김을 최근에 먹었거든요 어머니가 해주셨습니다 어디가서 먹은게 아니라 아 근데 아 매기는 좀 약간 좀 제 취향에 안 맞더라구요 매기가 맛있나요? 저는 매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코다리 튀김에서 맛있는 것 같습니다 식용해파리 해파리는 좀 레어하니까 해파리로 갈까요? 맛의 다양성을 위해서 이 높은 이 높은 사강에서 보자고 고등어 대 식용해파리 아 근데 이렇게 가면 너무 적폐다 고등어 고등어는 솔직히 못 이기죠 저는 고등어 생선 살보다 제가 오히려 그 검은 살을 더 좋아합니다 그 부드러운데 그리고 저는 신기하게 고등어 비니를 되게 좋아해요 뭔가 바삭하고 그 생선의 그 비리긴 하지만 뭔가 좀 그런 맛 있잖아 구수한 맛 생선살도 생선살은 아 솔직히 저는 생선살보다는 삼치나 약간 가자미 이런걸 더 좋아합니다 살은 오히려 저는 검은게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약간 회를 시키면은 배직이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고등어로 가죠 연어 대 사슴 이렇게 놓고 보니까 내가 연어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사슴은 솔직히 먹어본 것도 아닌데 너무 높게 올라왔습니다 내가 감히 평가할 고기가 아니다 내가 사슴 알못이라서 여기서 내립니다 고등어 대 연어 아 이거는 이번 월드컵 망했다 저 연어로 갑니다 이거는 랭킹 보기로 보죠 16강을 하면 안되나보다 랭킹 보기 갑니다 아 닭, 소, 돼지 아니 아니 이 3강을 다 안올려줬단 말이야 나한테? 아 닭, 소, 돼지 무조건 올리지 저희 동네에 이 소고기 무한리필집 두개가 생겼거든요 정확히 한군데는 옛날에는 무한리필집이 아니었는데 숯불갈비 무한리필이 바뀌고 거기 소고기가 추가됐는데 진짜 맛있더라구요 저는 무한리필에 기대를 안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는 최근에 생긴 데인데 거기는 이제 무한리필집인데 묵은지랑 막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먹을 수 있더라구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아 소고기 무한리필집 저는 무한리필집은 고기가 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되게 잘 나오더라구요 어쨌든 그랬던 적이 있다는 말을 하고싶어 사진을 눌렀습니다 닭은 치킨이죠 닭만 보면 저는 치킨 밖에 안 떠오릅니다 지금 백수라서 치킨 못 먹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주 먹었는데 더 비싸더라구요 돼지 돼지 명륜진사갈비도 돼지죠 많이 사랑받는 돼지 귀엽고 맛있는 돼지 아 이 삼강을 저한테 안줬다는게 너무 억울하네요 참치가 바로 밑에 있고 연어도 있네요 참치 맛있는데 뭔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뭔가 저는 좀 안맞네요 이건 취향차이고 연어는 취향차이로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연어 맛있나 보죠 다른 분들도 맛있게 먹나봐요 오이를 했습니다 대게 대게 저는 귀찮아서 못먹겠더라구요 발라먹는거 대게 싫어합니다 발라먹는게 싫어서 갈비도 안먹어요 크래미같은걸로 먹으면 먹죠 대게 맛있는 대게 고등어 고등어 그쵸 고등어는 솔직히 이거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고등어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칠면조 아 칠면조는 쓰읍 무슨 요리가 있었던거 같은데 칠면조 아 칠면조는 미국에서 통고이로 많이 먹는데요 아 저 이거 영화에서 본거 같네요 미드랑 영화에서 아 한번쯤 먹어보고 싶었는데 되게 맛있는 요리하면은 옛날에 게임에서 진짜 체력만피로 채워주는 아이템으로 칠면조고이가 나왔던 그게 칠면조구나 나는 통닭 같은건줄 알았어요 그 먹으면은 막 풀빛 채워주는 아이템 그게 칠면조구나 아 나도 먹어보고싶다 한번도 먹어본적 없는거 같은데 되게 멋있게 생겼다 공작새 같기도 하고 새우 아 저는 새우 징그러워서 못먹습니다 아 새우 솔직히 징그럽지 않나요 저는 벌레랑 뭔 찾는지 모르겠어요 닭새우 이건 더 징그럽다 꽃게 아 저는 간장게장 굉장히 좋아합니다 왕문어 아 이거 그거 같지 않습니까 하이들아 외국에서는 굉장히 싫어한다고 압니다 또 일본같은데서는 약간 이제 숭배받는 신같은걸로 나오고요 게임에선 크라켄으로 나오죠 근데 크라켄이 구현된 게임이 거의 없잖아요 턴제게임같아서 구현돼도 뭐 오픈월드 이런데서는 구현이 안되죠 물에 들어가 싸우니까 야 저렇게 보니까 되게 멋있다 오리 아 오리 이정도구나 아 닭이 맞다 위에 있었죠 닭이 전복 바다까지 전복은 의외로 낮네요 전복 저는 꽤 괜찮게 생각을 하는데 징그러워서 안먹을 뿐이지 바닷가재 말 말고기는 뭔가 맛없을거 같지 않나요 찌득힐거 같고 말이 근육이 좋잖아요 사슴 여긴데 사슴이 별로 맛이 없나봐요 생긴거는 귀여운게 딱 맛있어보이는데 캥거루고기 캥거루고기는 냉부같은데 많이 나오지 않나요 양고기 양고기는 파는데 많죠 양고기가 맛이 없구나 전 한번도 안먹어봤습니다 ㅋㅋㅋㅋ 맛이 없는거구나 메추락이 이렇게 보니까 좀 그렇고 마지막걸 보죠 낙지가 되게 낫네 낙지 되게 비싸지 않나요 저 낙지 되게 좋아합니다 낙지 오징어 오징어 쭈꾸미 이렇게 나죠 아 쭈꾸미 얼마나 맛있는데 볼락도 있다 갈치 갈치가 되게 낫네 저는 솔직히 갈치 올라왔으면은 고등어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렇게 보니까 되게 무섭게 생겼다 거위 있구요 토끼 있구요 멧돼지 고기도 있네 뱀장오도 있구요 마지막걸 보죠 제일 맛없는 고기 잠깐만 아니 제일 맛없는 고기 아프리카 왕달팽이 뭐야 아니 아프리카 왕달팽이를 이런 데서 본 것도 신기한데 이거를 먹어보고 평가했단 말이에요 아 근데 얘는 의외로 귀엽게 생겼네요 소금 뿌리면 쪼그라드나 얘네 정도면은 소금 정도로 굴하지 않을거 같은데 전투용 소금 같은거 뿌려줘야 죽을거 같은데 애벌레 아 괜히 눌렀어 살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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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먹나 나 요리 안나오는데 진짜 검새끼도 살무사 아 살무사는 꽈리 튼거 밖에 안나와요 살무사는 그냥 적이야 요리가 아니라 메뚜기 아 극혐 뉴트리아 이런거 있으면은 오히려 좀 귀여울거 같은데 뉴트리아 보이면은 난 쥐는 귀여운데 새우는 징그럽더라구요 황소개구리 식용해파리 참새 야 참새 귀엽다 좀 올라가볼까 되게 종류가 많았네 낙타도 있고 왕우렁이 악어 민크고래? 이런것도 있어요? 아니 고래를 먹어요? 고래고기를 먹을 수가 있나 나 고래고기 먹는건 생각을 못해봤는데 고래고기는 손질하기전에 썩지 않을까요 너무 커서 고래고기가 인터넷에 나오네요 고래고기는 약간 그거처럼 생겼네요 보쌈처럼 생겼네 보쌈 뭔가 고기같다 고기 진짜 생선이라기보다는 음 이런게 있구나 이거는 제가 맛있는걸 고르는게 아니라 신기한 고기를 보는 느낌인데 비둘기를 먹는다는것도 신기하네 비둘기는 인터넷프로에서 남들이 안하는거 대신 해주는 프로 거기서 먹는걸 본거같은데 비둘기 고기 비둘기 고기가 비둘기 요리라고 칠까 아 중국에선 비둘기 요리가 있네요 기일리나 전통시장같은데서 판대요 그리고 고급식당에서도 판다고 합니다 아 이거는 이제 맛잘할들이 아는거네 난 모르겠다 아 이렇게 해서 오늘 동물 맛있을거같은 동물 이상형 월드컵이었습니다 재밌는 고기가 많네요 그래도 역시 닭소 돼지가 짱이 아닌가 이 3대장만큼은 전세계에서 먹히지 않나 가장 맛있기 때문에 많이 잡아먹히지 않나 저는 돼지가 가장 높을거라고 생각했어요 소나 돼지가 근데 닭이 가장 높네요 뭐 이런거 뭐 취향이니까 닭도 맛있죠 이렇게 해서 오늘 월드컵이었습니다 저는 다음시간에 봬요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야 뭐 히키코몰이라서 걸릴리 없는데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거 같네요 모두 다음시간에 다른 영상을 볼 때 건강하게 뵐 수 있도록 하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뿅!